오줌도 싸요, 그래서. 맞아, 맞아. 맞아요. 아니, 오줌을 싸야지 양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오줌이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줌이 그럼 어디 가겠어? 애기 오줌이 양수가 되는 거였지? 난 몰랐어. 양수가 태아의 오줌이에요? 몰랐네? 처음 알았어. 우와, 진짜 신기하다. 똥은? 똥은 안 싸요. 똥은 태변이라서 일단은 애기가 나오기 직전에 싸든지 나온 다음에 싸든지 그래요. 다행이네. 네, 다행이죠. 엄마 배에서 똥은 안 싸서. 네. 이게 머리예요. 머리고 이제 머리 둘레, 이거는 배예요, 배. 지금 아이의 배라고요? 네, 애기의 배예요, 네. 와, 미혼반들 진짜 엄청난 수업이다, 그치? 나도 신기하다, 나도 잊어버리고 있었네. 신기합니다. 이거는 애기 배꼽을 짜요, 배꼽. 배꼽이 이제 나와, 여기서 이렇게 나와. 여기 배꼽, 배꼽. 배꼽, 배꼽. 어머. 아, 저기 배꼽이야. 이건 척추 뼈예요. 척추 뼈예요. 아, 척추 뼈예요? 우와. 우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 300g인데 다 되어 있는 거잖아. 와, 심연 씨 닮았다. 어디 가, 척추가? 이런? 네. 다리. 다리 쫙 핀 거래요, 지금. 카페 오에 발 뒤꿈치도 보이고요. 이야, 저 진짜 다리가. 다리도 잘 생겼네. 너무 고맙다. 발 뒤꿈치도 보이고요. 이게 무릎이고요. 이야. 와, 근데 진짜 신기하다. 신기하지. 놀랍고. 신기해. 이거는 이제 팔이고요. 어. 어, 저 팔. 저 손가락 위에. 팔을 얼굴에 지금 가리고 있는 거. 이러고 있고. 그렇죠. 아이고, 그래서. 팔 여기 지금. 네네. 이게 지금 고뇌를 하는 건가요? 아. 아니. 뭔가 생각을 하는 거 같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애가 천재인 줄 아는 거지, 자기한테. 그치?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자세가 계속 고정되는 자세가 아니고요. 이거 수십 번은 빙글빙글 돌걸요? 이렇게 돌다고요? 이렇게 확 돌아요. 안에서? 여기 괜찮은 건가요? 아, 그러면은 저. 이거 괜찮나? 먹이에 안 감고. 그러니까 나. 아, 탯줄. 퇴줄이. 아, 탯줄 지금 안 감고 있고요. 하다가 탯줄 감아도 괜찮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위험하지 않다고요? 안 위험해요. 아, 탯줄을 감고 해도. 탯줄 감고 있는 애들이 한 30% 이상이니까. 네, 전혀 없죠. 30% 이상의 탯줄을 감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을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돌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놓는 거랑 똑같이 배 속에서 해요. 그게 태동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태동 못 느끼시죠, 사연 씨는. 살짝 느꼈나요? 살짝. 이거 태동인 줄 모르겠지만. 뭔가 배 속 다들 태동은 그래요. 어느 순간 어? 내 장이 왜 움직이지? 이게 태동이야. 사연이가 그랬잖아. 가스. 가스 차는 거 같았던 거. 맞아요. 뽀글콀글 하는 느낌. 뽀글콀글 이런 느낌이 들어요, 태동. 그런 거 같구나. 우와, 태동이래요. 우와. 방구인 줄 알았다. 방구인 줄 알았어? 아니야. 근데 물방울 사지는 거는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건데 둘째, 셋째 거듭할수록 물방울은 거의 안 느껴질 때가 많아요. 이게 아무래도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작은 거 하나도 되게 감각이 느껴지는데 셋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굉장히 밑에서 느껴지더라고요. 네, 분명히 아직 나오려면 멀었는데 주스로는 너무 느껴지는 그 위치가 굉장히 아래쪽에서 느껴져서 물방울 이런 느낌은 아마 첫 해 때 제일 많이. 첫 해 때? 네. 제 경험상. 애기가 태동을 느끼면서 엄마하고 교감하면 엄마가 훨씬 더 기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전이 돼요. 정서적으로 안전이 되는데. 마음이, 사연 마음이. 마음이, 맞아요. 그래서 매일 집중. 신기하다.